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 아놀드입니다 우와 오토디조트 멋진데? 수영장으로 바뀌었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빠지겠다 빠지겠어 아이고 아이고 어우 저기는 완전히 물바다에요 물바다 우와 이야 어쩜 날씨가 이러죠 아 오늘 임시휘장이래 임시휘장 아 베이스 상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오 안개 안개 이야 어저께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덕분? 그 이유 때문에 하루 그냥 쉬는거에요 아마 이번주 폐장인거 같아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아 오토 올시즌에 오토를 한번도 못와가지고 오늘 일부러 하이온 온김에 왔는데 오 저쪽 드림쪽도 그렇구요 해피쪽도 그렇구 그것보다도 일단은 베이스가 베이스가 이 상태이니까 아예 뭐 탈수가 없죠 아 안타깝네 안타까워 매표소에 오늘 임시휘장 딱 써붙였어 크게 아 티켓 끊었는데 환불해야 돼 아 어쩔 수 없죠 어 투어 다니다보면은 이런 날 꼭 있어요 꼭 있어 아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네요 아 여기서 온천이나 해야겠네 온천 저쪽도 태백쪽에 들어가면은 온천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오늘은 그냥 온천만 하고 스키도 못하는데 여기 좀 왔다갔다 걸었다니까 하하하하 내일 내일 하이온 가가지고요 다 다시 타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 홈페이지 확인 안해보고 왔어 휘장일거라 상상도 못했지 아 참 이러네 아 오토 어떡해